최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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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전에 제가 이거보다 더 큰 걸 걸었었는데 그땐 아직 카메라를 안 가져올텐데 너무 커서 터졌거든요 우와 이거 봐야 최고! 최고! 아이씨 가르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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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아이씨 아아 아 뭐해 이거 도대체 아이씨 이거 가지고 상대가 안 되잖아 아이씨 아이씨 이것도 278은 될 것 같군요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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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을 엄청 썼습니다 자 놔 주겠습니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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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보는 충분히 넘고 한 26,7 정도 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놈들이 아주 예민합니다.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었을 수도 있죠. 훌륭합니다. 왜 터진거야? 왜? 왜 터진거야? 왜? 왜 터졌냐고? 왜 빠지냐고? 왜 터진거야? 왜 터진거야? 왜 터진거야? 그 안 До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